1부에서 1부에서 2부에서 1부에서 1부에서 5분의 1부에서 2부에서 6분의 2부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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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부에서 6분을 하십시오. 혹시나 될 수 있으니까 투표 많이 해주세요. 팬들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은 영광입니다. 제가 꼴찌만 면하자고 했는데 지금 3등이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세레몬이라든가 퍼포먼스 같은 거 있으신가요? 당연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? 창원 해시파크에서 이루어지는 올스타전!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. 함께 하시죠! 참석 라이온즈 올스타 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외야수 구자우 박해민 외야수 김원곤 일루수 최영진 2루수 김상수 유격수 이학주 3루수 이원성 3루수 4루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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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루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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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루수